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내일 출근도 하려면은 아 일찍 자야겠는걸 자 볼까나 음 아빠 아이 아이 우리 딸 사랑스러워 우리 딸 무슨일이야 나 잠이 안와 나 잠을 엄청많은 세폰이 하나도 잠이 안오는거있지 아이 그래 음 나 책읽어줘 책 이거 읽어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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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그래 그래 요로로만 가가지고 책읽어줄게 아이 잠이 하나도 안와 아이 그래 자 누워봐 아 누워봐 누워봐 아빠 그러면은 아주 아빠의 잔잔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줄게 음 좋아 좋아 자 어 이 책은 어 신데렐라 이야기잖아 응 요즘 유치원 애들 사이에서 엄청 비용하고 있다 아이 그래 이거 신데렐라 이야기를 한번 아빠가 읽어줘야겠네 자 신데렐라 이야기 옛날 옛날에 신데렐라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면서 아빠가 새엄마와 결혼하게 되었죠 애 너무 슬퍼 그래서 신데렐라와 아빠가 새엄마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헐 하지만 신데렐라 아빠는 유데렐라야 아 음 이번에 아빠가 새엄마 생긴거 알지 어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집에 이사오게 된거야 네 알고 있어요 여기가 너의 엄마가 될 사람이 사는 곳인데 이제 엄마랑 유데렐라랑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알겠지 네 음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너의 새엄마를 보자구나 네 아 아 여보 어 소방님 오셨어요? 아 내가 내가 저번에 말했던 어 우리 딸 요데렐라야 어 너가 그렇게 귀엽고 깜찍한 요데렐라니 반갑다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요데렐라야 네 응 아 이제 너의 엄마가 될 사람이야 엄마라고 불러봐 아 그래 엄마라고 불러봐 어 어 엄마 그래 아유 이쁘다 아 우리 요데렐라가 온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여기 치즈케이크도 이렇게 준비했지 감사합니다 아 아 여보 여보 어쨌든 같은 핏줄은 아니지만 우리 요데렐라 잘 부탁해 어머 여보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같은 핏줄이 아니라니 이제 우리 가족인데 에이 아 여보 어쨌든 내가 저번에 말했던 어 저기 멀리 제가 출장을 가야 돼가지고 한 달 동안 집에 못 들어오는 거 알지 어 여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나 외로울 텐데 으응 조심히 갔다 와요 아니 그때동안 우리 우리 딸 잘 부탁해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부탁해 우리 딸 부탁해 걱정 걱정하지마요 아 아 아 저 왜 아 아니 그 그냥 엄마 아 답답해 죽겠네 무슨 니가 엄마야 내가 니 엄마야 왜 치즈케이크나 빨리 썰어서 가져와 아 아 배고파 죽겠어 너 먹으려고 사 놓은 거 아니고 나 먹으려고 사 놓은 거니까 아 우리 엄마 소린 좀 하지마라 아빠 앞에서만 그렇게 하고 내 앞에선 그런 거만 하지마 소름 돋으니까 아 그 그 지만 아까던 저건데 아이 그건 아까구 아까는 아빠 있었잖아 지금 너 오빠 아빠 없잖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걸레 들고서 바닥이랑 쑥쑥쑥쑥 쌓고 이따 저 치즈케이크 좀 어 잘라가지고 어 니 언니 내 사람들한테 좀 주고 어 어 어디서 응 아이 아이 엄마 왜 왜 아이 저 뒤에서 걸레질 않냐는 또 뭐야 어 또 남자 꼬셨어? 애가 또 생겼네 아휴 그냥 좀 그냥 우리 집에서 노예로 쓰는 애지 뭐 잠깐 있다가 뭐 나중에 보내버리면 되지 뭐 아휴 됐고 TV나 봐라 아휴 에이 근데 쟤는 정말 못생겼다 나처럼 생겨야지 남자한테 인기가 많은데 말이야 호호호호호 맞아 우리 딸이 최고지 호호호호호 그럼 그럼 호호호호호 어깨 뻥 어 이리야 너 지금 나한테 어깨로 친거니? 아니 언니가 오셔서 쳤잖아요 언니? 누가 니 언니야 야 그리고 너 그 꼬질꼬질한 몸으로 우리 방바닥 닦으면 더 더러워져 빨리 씻지 못해? 그리고 말이야 너 내 방도 깨끗하게 닦아 놔라 안 그러면 엄마한테 일러서 너 오늘 저녁도 못 먹을 줄 알아 알았어? 예 알겠어요 어휴 기가 차서 못생겨가지고 말이야 야야야 네 아직도 청소하고 있어 왜 이렇게 얘가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그렇게 느그적 느그적거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말만 하면 나야 죄송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지 하여튼 일하는 꼬라지마 여기 먼지도 있고 정말 하나부터 여기까지 맘에 드는 것도 일도 없어요 하여튼 그건 됐고 너도 우리집에 이제 살게 됐으니까 방화나는 있어야 되잖니 응 아줌마 따라와 아휴 정말 아휴 언니라고 해라 언니 아줌마 아니야 아휴 빨리 좀 따라와 어때 이 정도면은 뭐 너 너 클라스에는 이 정도 방이 딱 맞는 것 같아 아줌마 누나 생각에는 아 엄마 아니 언니 생각에는 아 네 마음에 들지 감사하다고 해야지 감사합니다 아줌마 그래 알아서 살아 아 정말 웃긴다 호호호호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호호호! 태태가 이거 엄마가 주는 선물이야! 엄마 이거 정말 다 내꺼야 이거? 아휴 그럼 우리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쯤은 그냥 다 퍼줄 수 있지? 이야! 이거 또 신상! 아휴 부럽다 나도 우리 진짜 엄마 보고 싶어! 흐흐 으잇! 우리 이쁜 딸내미 내려와서 밥 먹자! 이야! 으하! 밥 먹을 시간이다 밥 먹을 시간! 네렐라! 어? 네? 네? 뭐하고 있는 거야 밥 먹을 시간이라니까 그릇 빨리 안 놔? 아뜻해 에휴 나 빠릿빠릿하지 못하네 그래 그래 우리 이쁜? 태태기는 치킨 먹어라 치킨! 이렇게 다섯 개! 오! 치킨이다 치킨! 맛있게 먹어! 제, 제 거는요? 아 너도 먹어야 일을 하니까 그래 니 것도 챙겨줄게 여기 개뼈 따구 이거나 먹으렴! 우리 딸 많이 먹어! 으하 맛있어! 으음 맛있게 먹어! 하하 맛있다 맛있어! 아! 맞다 맞다! 딸! 왜요? 이번, 이번에 우리 마을에 그 왕자님이 무도회를 연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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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님! 그래! 우리 동네 왕자님이 그렇게 잘생겼다고 소문이나 했잖아! 오! 잘생기기까지 해요? 오! 나 가고 싶어요! 왕자님 만나고 싶어요! 아유 당연하지! 이번에 무도회에 가서 우리 태태기! 태태기가 왕자님의 마음을 이렇게 싹 사라잡아봐 그 미모으로! 또 내가 거기 가면은 그 남자들이 그냥 줄줄 수니까 왕자님도 나한테 넘어올거라구요! 호호호호! 그래그래! 이번에 이쁜 드레스도 입고 가자! 오호! 좋아요! 뭐, 뭐 또 이자? 나도 가고 싶다! 으음! 으음! 야! 재밌다! 티비 재밌어! 아이 난 저기 나오는 저 배우가 너무 잘생겼더라! 호호호호! 진짜 쟤 웃긴다! 저 아, 아줌마! 아줌마 아니고 언니라니까! 응! 왜! 저, 저, 저 위에 빨래 다 끝났어요! 으음! 물어본 사람? 어쩌라고! 아이구! 다 했으면 저기 뒤, 뒤깡가와가지고 똥이나 퍼! 아우! 저 있잖아요! 왜! 그, 저도 모조해 따라가면 안 돼요? 어 롤퓶!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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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그만해라! 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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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지 말고 빨리 똥이나 파! 그리고 요데렐라야! 어? 너는 거지라서! 어? 그 무도에 서울라면 그 드레스가 필요한데 넌 드레스도 할 한 벌도 없잖니 거지라서! 응! 맞아! 그리고 말이야! 너는 나처럼 이렇게 몸매도 좋지도 않고! 얼굴도 엄청 커서 안돼! 못생기고! 나 봐봐! 얼굴 조망만 한 거 봐! 맞아! 너는 안돼! 맞아! 너는 안돼! 빨리 가서 똥깐이나 치워! 내 방도 끝나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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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내가 볼까! 내가 볼까! 내가 볼까! 너는 어디있지? Le지! 내가 볼까! 우리에게! 네, 먼저 잘 알았다! 네, 그럼! 내가 볼까! 우리에게! 내가 볼까! 너는 천! 우리의 엄마!